원래 저 유지 쓴 적 없어요 저 유지랑 겸상 안합니다 유지에 수직이 쓰는 사람이랑 겸상 안해요 저 합포스세요? 수직이요 아 수직이.. 아 저도 저도 인정합니다 수직이 어떤.. 여기까지 주시엠이? 주시엠 내면 끝이야 아시오 야 이거 죽으면 안된다? 03 left 야야야야야 나스 살아 피처 przygot는데 안쪽에 안쪽에 들어간다 대건이 다건님 그저 난발 이번봐우 대함대함대함대함 와 씨이야 너 또tez 사 MAC Helena 이거 뭐야? 나이스! 살려주고 갚는다 박프로님 나이가 몇살이세요? 서른두살 서른두살 서른두살이야? 서른두살이야? 서른두살 아니잖아 아 스물여덟이야 나보다 동생아니? 게임사람 형임 어우 그러면 형이랑 불러가 응 나 모르겠다 나 못장야되겠어 수직앵 라이트 foreรse 언 윤말 들을 때 instantly inding 무조건 수지 방풀이다 우리 아이디 뭐 감싸 놨다 우리 아이디가 뜬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싸 놨 아 아까 뜬거 아 혹시 연예인인가봐 방풀이네 갑자기 어딜 안오지 형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는 저격이 99포야 핑계에서 계속 쳐다보잖아 방풀이야 2탭 쳐놨어 어 너무 추운데 2탭 보인다 쏘져봐 2명이다 그 앞바히드 하나 더 형 2번 2번락이죠 하나 기다려 다 기다리지? 핑계에 하나 더 있어 2개 붙어있는 바이 왼쪽이 삥 터지네 끝 끝 타소리 도로카카오 도로카카오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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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쟤 왜 이따 있었는데 아무도 없지 오늘 컷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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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4개 3개 도망달라고 도망달라고 1hb 나 내려왔어 바로 내려갔는데 내 강이 너무 불가능 이긴 강이네 올라왔네 우리 강인데 이 차 뭐야? 다른 팀 차? 차인표 꽁둥이 2대 꽁둥이 2대 꽁둥이 2대 확인 아.. 빙났다 기절했다 후딱 지따로다 춘식이 살아있어 오른쪽 밑에 2번 더 밑에야 춘식이 끝 나이스 쥬식 컷팅 여기 잡았잖아 끝났어 내가 잡았다 2명 다 잡았다 잘한다 시점 더 안 내려가는거 무조건 이리치고 누나라 이거네 터치하고 뛴다 파이디 4번? 확인 4번 파이디 계속 뛴다 총이야? 아니야 보인다 팀 4번 팀 4번 총파이디 2번 나무 헤벌라게 사람이네 하나 계절이고 풀커드였는데 아직도 있다 여기 끝 하나 더 뜯겨 이거 왜 자꾸 사람 있나? 2번 있어 있어 지금 2번 2번까지 3번 나야 싸우자 오른쪽 가 오른쪽 가 오른쪽 가 오른쪽 가 봐줘 1대씩 2위트 바이 기절 왼쪽 간다 바이 기절 왼쪽 간다 더 왼쪽 확인 여기 오른쪽이랑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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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하나 계절 하나 더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끝난 선 같은데 여기 보인다 2번 기절 하나 더 있다 바라둥스러워 있다 다른 거 잡았어 나이스 라스트 위에 집도 나와야 돼 위에 집에도 열리 이미 이렇게 깎아서 여기 따개비가 싸우는 거 같은데 안 보여 아 오케이 킬로그 많이 땄어 3번 애들 3번 애들 3번 애들 웨이로 깎아서 갔어 이거 올라가면 창고한테 개많이 맞을 거 같은데 저도 M4 맨이 쓰려고요 창고가 오른쪽 가 가려가면 갈 듯 갈 수 있을 때 지금 형 왜 달려있어 뒤 딸기분이 터치했다 이거 이거 스토리 살릴 수 있어? 나 뛰어 딱히 두려 창고가 피커될 거 같은데 어 창고 힘 세 보이더라 다운드 깜짝아 언제 왔어 동이 본 적 서이 본 적 그리고 좋아해 아 이쪽 집 2번 2번 2번도 있는데? B 하나에 얘네가 아니야? 2번 계단 2번 계단에 하나 2번 계단에 하나 2번 계단에 있다 그럼 둘이다 나온다 1핑집으로 이동 1핑집 안 해 선물 안에 있다 3번 볼게 왼쪽 봐 계단 봐 1힛 돌아놓 놀아 놔 집안에 있어? 확인 집안에 있어 우리 빠진다 한 대 맨 오리 오리 뭐야 여기가 오리 오리 그냥 올라온다 도차리고 너 잡아 너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감자로 깔기 창고 이쪽에 나와있네 오른쪽에 하나 창고 좀 쏴 조심해 하나 아직 경기지원 밖에 있는 거 같은데? 안 죽었거든? 같은 팀인가 보다 그럼 이거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쏟을 때 넘어왔나 본데 응 오른쪽으로 둘러올라 한다 아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다 봐줄게 여기 쏟습니다 밖에 터뜨려 오른쪽으로 하나 더 넘어갔다 왼쪽에서 오른쪽 바깥에 하나 나와야 돼 죽인다 넘어갔어 힐 들어갔다 흥발 쟤 착고 맞았다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우측도 머리 안 돼 차 걸린다 칸트 맞아봐 창고 맞아봐 박스 딜 그대로야? 이거 차 탄다 이거 참고 기절 차 탄 거 기절 박스 딜 맞았어 디브 왼쪽 참고 하나 넘길게요 4개 있어서 연막 쪽에 셋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뛰었다 나 굴대 푸쉬한다 기장 왼쪽 라스트 1 야 베리스러움 나쁘지 않는데 아직까지 쓸만하네 무슨 정도는 아니다 재밌네 이거지